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태기현아! 오빠! 오빠! 간다! 야! 간다! 아 신형도다 신형아 신형아, 너희 남자잖아 무게를 봐, 무게를 남자잖아, 태우는 왜 못해? 태우양 너무 힘들어 태우양은 물기 싫어 말도 안 돼 태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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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잘이 있어요 천잘 잡아주세요 천잘이 이런 거 싫어 저게 정한이 불고기 싫어 형, 그거 잡지 말고 해EST Hot rehog 태우양 해 добр STEVE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두번, 두번! 울지 말고 일어나 하지 마요, 봐! 준호야, 준호야. 언니, 언니, 언니! 누가 저 파이팅이야? 파이팅 뭐야? 나같은 이거 못 뛰어 나같은 이거 못, 이거 여기서 못 뛰어 내가 100미터 15초 3이야, 15초 3 나 걸려있어! 배고파! 자, 기반전 하기 전에 몸풀기 게임을 해야되니까 물싸움 한 번 가자, 물싸움 가볍게, 가볍게 물에 빠트리면 정말 화내기 그냥 이렇게 그리고 우리 부상자 두 명은 밖에서 사랑을 놔두기로 네네네 노랑팀! 노랑팀! 자, 준비됐어? 여러분, 도지 마십시오 시청합니다 왜 이렇게 시청해? 시청하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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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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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물리. 야, 물리. 야, 물리. 야, 나 혼자 있었어. 태어난 팀. 천장님, 바가지 왜 깨졌어요? 언제, 언제 왔어? 제가, 제가 천장님 재원해 드리겠습니다. 천장님이 바가지를 들고 자신에게 저한테 덤벼드렸습니다. 천장님이 이렇게 오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을 안 보이시니까 넘어지시면서. 자, 이제 몸도 풀렸으니까 수정기 먼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장님. 야, 우영아. 저기, 저기 잤어요. 안 돼, 고기야. 아, 아, 초장이잖아. 날씨도 가끔 재물 줄 알아야 돼. 날씨도 가끔 재물 줄 알아야 돼. 아, 코너가 가던 사람 아니야? 뒤에 붙여주는 사람이 신혜야 돼. 어, 신혁당한 걸 해줘야 돼. 말을 바꿀게요, 말을 테니지할게요. 그러면 내려가시면, 앉으시고요. 방해하는 거 잘 나와. 네, 소나 씨. 더있뜰. 야, 벌이 tail? 집사 자리 안돼요? 봐라, pien Kong. 혀민아 꽉 눌렀었어? 자, 2,0. 자, 2,0. 다 2,0. 3,0. 다 3,0. 다시, 2,0. 다 3,0. 다 3,0. 혀민아 꽉 눌렀었어? 자, 3,0. 터민아 꽉 눌렀었어? 잘 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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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 noESSSEA NOSSEA Rida mode asicea 야 alludes Rida Το 까 같은데 ending 때려 그렇지! 하구가 걸려있어! 서나 씨 때려 때려. 아 못 쉬었다. 아 못 쉬는 거야. 일단 때리고 시작해. 잠깐 꺾어도 돼. 안 돼 안 돼. 자! 아 내가 잘못했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 같이 먹을 거죠? 우리 착한 분들 잘했지? 뭐? 야 다 같이 먹을 거죠 우리 소리꺼야? 네 아빠님 생각해 빠지런 거 뭐지? 오! 왕돌맹이 있다 이게 흐르는 물이 이게 돼? 오 차가워 아 부럽다 아 부럽다 아우 씨 한우 먹고 싶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 한우가 홍천의 최고급 한우 구우면서 뚝심 봤지 뚝심 봤지 마블링바 마블링바 이거는 모르는 한우는 정말 1등급이다 특득급 그런 거 아니야 진짜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이게 자란 소라 훨씬 맛있을 거야 하나 더 있습니다 야 쟤네들 저 먹을 만한 고기 못 잡을 거다 어항에 하다는 거 아 좋다 아니야 왜 애는 보통 안 잡히냐 왜 다 먹고 도망가 구덕이면 없어져요 계속 더라고? 너 낚시 안 해 streams 오 잡혔다 잡혔어 야, 우리 이거 한우는 배불러게 먹자! 야, 개쌈아, 이걸로 매운탕 끓이면 돼, 매운탕! 야, 매운탕 끓이면 돼! 장난 아니야! 오, 감히 못 나오겠어! 한우 하나만 달라고 해볼까, 가서? 오빠! 오빠는 가서 한우 달라고 하면 줄까? 아니야, 어디 있겠느냐! 아우, 야, 여기가 얼어 죽겠다! 아니야,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많이 잡았어! 아, 많이 잡았다! 이거 3인분, 오늘 배 터지면... 야, 어디 한번 배 터져 죽어보자, 오늘! 아, 이봐! 물고기 완전 잡았어, 지금! 진짜요? 응! 오빠, 맛있어! 이리 와, 가! 오빠, 가 이제! 겟아웃! 아, 이제! 가, 빨리! 아우! 그래, 오빠! 마누 두 개 먹고 맛있는 표정 준비해 줄게! 아니, 형! 형, 이렇으면 안 되죠! 빨리 나가주세요! 나가, 오빠! 아, 우리 잡았지 마!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한 덩어리 드릴게요! 내가 너한테 한 덩어리 드릴게요! 저한테 말고 우리 전부 하단!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이거 한 덩어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남자는 끝까지 자존심을 지켜야 했는데... 근데 방금 뭐예요? 촌장님 저보다 우드 어른이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얼마! 얼마큼 줄 건데? 이거 한 덩어리 준다니까? 김치랑 쌈장 다 돼서... 어우, 침 돋는다! 이거 제대로, 제대로! 난 전화 먹고 있을게요! 나도 배가 없을 거야! 어우, 이거 양념 되있다! 양념 되있어! 맛있어요! 오빠 여기 혼자 왜 왔어요? 주위자, 주위자! 주위자! 뭉고픈 주위자! 오빠, 오빠 이름이 안 돼요! 상가 번호 몇 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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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어떻게 되죠? 김태은~! 탈락! 뒤로 와! 뒤로! 상가 번호 몇 번? 2번이야! 이름이 뭐라고? 이름이 뭐예요? 상가 번호 2번 외모장 한 터너입니다! 네! 축하드려요! 한 번 봐주시면 안 돼요? 자, 한우를 위해서 뭘 준비했죠? 김혜경 선배님 상대모가... 아, 좋습니다! 듣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김혜경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한다, 고향님! 잘한다! 3년 세트로!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 협상으로 왔습니다! 딜하로! 딜하로? 완전 커요, 완전 커요! 고기만 먹으면 입이 칼칼하죠! 아니요? 매운탕! 매운탕, 어! 매운탕! 잡아왔습니다! 한인분, 한인분! 좋습니다! 한 덩어리 갈게요! 진짜? 네, 한 덩어리 갈게요! 한... 한... 보여주십시오! 한 덩어리? 예, 예! 제가 직접 손으로 잡아서... 야, 장난 아닌데 저거, 꽤 힘든데... 뭐지? 아, 한우 봐, 진짜! 너무 커서 앉았다! 맛있는 거... 오, 장난! 야, 잡았어! 나가! 야! 야, 협상했죠? 당친! 당친! 내가... 애를 왜 죽여요, 살아있는 애를? 한 덩어리 마세요! 나가, 나가! 그거 줘요, 애교! 오케이, 오케이! 아, 정말 피리 껐다 와! 언니, 고기 줘요, 생선! 고기요? 뭐? 애교 한 번씩 보자! 애교 한 번씩 보자! 애교 한 번씩 보자! 애교 한 번 보고! 애교 한 번 보고! 괜찮다 그러면 우영이가 오케이 하면 바로 고기 줘! 야! 야! 우영이 힘내세요! 나가세요! 저기... 조금 많이 불편하신 분은 좀 빼주십시오! 그렇죠! 어우 창피해요, 멤버 좀 봐! 자, 투필에서 우영이가 제일 좋다! 저는 제일 싫어요! 아... 아... 됐고! 고기들 먹어라! 따정비 감예또! 자, 여러분! 그냥 드세요! 그냥 먹어도 돼! 그냥 먹어도 돼? 아, 고기 먹어! 야, 고기 먹으래! 야, 고기 먹으래! 고기 먹으래! 야, 고기 먹으래! 고기 왜? 대견 오빠! 오빠! 나와! 고기 하는 거 우리 전부! 고기 하는 거 우리 전부! 한 마리 쳐봐!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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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 네가 뭘 도모하게 해! 빨리 펴, 펴, 펴! 아, 그래 고기 하나야! 하나야! 이거 빨리 나한테 애교 부려봐! 야, 고기 먹으래! 고기 먹으래! 먹어, 이거! 애교 부리고 먹으래! 선아야, 져 빨리! 그래! 이, 참 머리가 좋아! 준호 오빠가 머리가 좋아! 태그 오빠 뭐야, 진짜!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살았었어! 한 번 더 살았었어! 야, 여기도 많아! 여기도 많아, 여기도 많아! 여기가 진짜 맛있었어! 두수 형 언제 와서 좋아? 어, 뭐야? 고기 먹으래! 야, 고기 먹으래! 야, 고기 먹으래! 야, 고기 한 마리 잡았구나! 오늘 열심히들 했고 일하고 게임도 하고 즐기고 저녁 먹는 맛이 좋지! 아,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고기 왜 이렇게 금방 없어졌어? 고기 먹으래! 고기 먹으래! 이렇게 먹으래! 이렇게 먹는 가운데! 곰태우가! 네! 요새! 목이 좀 안 좋아! 사실 성대 결절이 있어서! 왜? 앨범을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결절 때문에 또 밀어진 것도 있고! 근데 정말 그 너간의 청춘불패! 곰태우! 없어지면 다 잘됐어. 네, 맞습니다. 그건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 마지막까지 이렇게 분위기 다운시키고 웃음으로 보내줘. 마지막은 아니지. 왜 뭐. 사실 성대는 믿기고. 제가요, 앨범 준비랑 방송이랑 되게 무리하게 했나 봐요, 1년 동안. 그래서 성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검사를 했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좀 더 나은 노래와 음악을 위해서 제가 잠시, 잠시. 제 성대의 친원도 되어서 잠시 제가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꼭 돌아올 겁니다.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럼요, 다시 와야죠. 그럼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고 제가 시작한 프로그램. 그럼요, 저랑 얼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다시 곧 돌아오겠습니다. 청춘을 지지 않습니다. 청춘을 지지 않습니다. 청춘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함께한 우리 투피엘. 아, 너무 멋있었어. 화력도 좋고. 사실 이렇게까지 반겨줄 줄 몰랐고. 정말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고 그런 활발한 G7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도움을 드리진 못한 것 같아요, 오늘. 되게 뭔가 장난치면서 그래서. 하지만 다음에 불러주시면 정말 일 열심히 해서 농작물 잘 수락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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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청춘불패인지 알겠어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청춘을 뜨겁게 달궈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보컬이 말자래. 그리고, 오늘 무배추 씹었잖아. 네. 그건 진짜 김장용이다. 네, 김장용. 그것들 먹으러 와라.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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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청춘은 찌지 않는다. 청춘은 찌지 않는다. 청춘은 찌지. 고맙습니다. 겨우 한 마리 잡았는데. 우리 물고기. 물고기야, 잘 가라. 오늘 즐거웠어. 아까 놀랐어. 배 아까 상처받았네. 물고기야, 잘 가, 잘 가라. 저 앞서 용도로 우리가 deposit scene에 나는 으êê today